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진짜 다 100대결이야 100대결 이거 미쳤다 진짜 저 제이스북 크로커다일 좋으려나? 패작하지마 너 하던대로 해 넌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니가 패작하면 뭐해 아 저거 내가 뽑아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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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노우 노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명 지원해 오케이 오케이 아우 씨 이카셈 맞네 빨리 나가자 시간이 없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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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세요 응 일로 오시구요 아 아 여기 지켜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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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투 오케 제거 부탁해요 나는 파데 잡으러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하네 아 내 검수가 블랙골을 두 번을 쓰고 죽었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썼죠 역시 그래도 다 백렙 대결이니까 치열하긴 합니다 자 아이킹 각이에요 아 일어나야 돼 아 죽이고 죽었네 진격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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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검수로 쇼 보자 1분 남은 1분 10초는 일로오세요 오리카센이에요 원 투 치고요 오케이 뭔가 떠먹여주듯 맞죠 뒤에서 치죠 흐하하하여 지대로다 because 이검수니까 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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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실때 하면 안 되죠 1,2,3 이거봐 질 수 없다니까 이거는 앞을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버티고만 있어도 이겨요 딱밤을 때려주세요 오케이 올라갑니다 아주 손쉽게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엔 팀은 대지눈이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대지눈 자 좋은 대지눈 속에서 바로 MVP 봤죠? 그러니까 실력은 그래도 SS는 돼 SS는 되는데 잘하는 애들이 워낙 많은거지 자 젖잘사 빠레림 자 올라갑니다 워 올라간다 응 올라갔죠 아 아주 쑥쑥 올라갔죠 그래도 이렇게 아 SS 올라가야지 하면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레벨도 올라갔죠 내 꿀띠 아 좀더 안가 유아 유아 아...